지금 오늘은요 그 작품을 파라솔 밑에서 오늘 작품을 아이고 좀 적게 줬는데 다 부어줘야 되나? 놔둬 땐 자기가 먹게 내버려 둬버려 잘하는 짓이야 잘하는 짓 다 됐어 지가 그냥 먹게 내버려 나와요 그래 우리 잠깐만 기다려 우리 저금 오늘 응 응 응 응 아 아 아이고 지금 정원에서 정원에서 이렇게 지금 아 작품 이게 미완성 작품이에요 빼 빠질 좀 하고 아 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테스트 영상 아 지금 라이브 하기 전에 테스트 영상으로 지금 하는 중에 응 라이브 영상 아 그 아이고 내 앞치마를 좀 땀 좀 닦고 아 오늘 응 아 아 아 아 아 엉망이네요 에 땀을 많이 흘려 가지고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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